안녕하세요. 내림토끼입니다. 오늘은 한번 특별한 다육나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약간 나만의 나무 같은 식물인데 다육나무 녹비단이라는 식물이고요. 이 식물은 노란색 꽃이 피는데 그 노란색 꽃이 피면 돈벼락을 만든다는 설이 있는 식물이기도 해요.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식물 쪽 이렇게 창업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노비단의 노란색 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좀 순탄하게 주문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돈벼락을 만든다는 설이 있는 한번 다육나무 녹비단을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 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신종으로 나온 컬러 녹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 녹비단은 이렇게 초록색 입만 있다고 생각 보이시면 지금 얘는 화이트 컬러가 좀 가미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화이트 컬러감이 녹색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매장에서나 온라인 쪽에서나 되게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번쯤 집안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녹비단은 사실 좀 살짝 예민한 식물이기도 한데 이 식물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물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보통 다육과 나무 식물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 정도의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녹비단은 제가 쭉 키워와 본 결과 물을 좀 좋아하는 식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의 주기는 뭐 1, 2주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겉에 있는 흙과 안에 있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물을 주실 때는 화분 아래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듬뿍 주셔야 하고요. 겉흙과 속흙이 말랐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꾹 눌렀을 때 물기가 아예 안 느껴진다면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녹비단 같은 경우에는 잎을 이런 식으로 만졌을 때 잎이 지금은 탄탄해요. 잎이 되게 탄탄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흐물흐물 거리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. 그럴 때는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여서 그런 걸 캐치하시고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햇빛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녹비단은 햇빛을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에요. 저도 좀 옥상에 놓고 키워봤었는데 어쨌든 처음 실내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옥상으로 가게 되면 강한 빛을 받게 되잖아요. 그러면 잎들이 타들어갈 수도 있어요.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 창문으로 한번 거슬러져 오는 빛은 매우 좋습니다. 그래서 햇빛이 집에 좀 잘 안 들어온다면 추천을 드리지 않는 식물이기도 하고 대신 식물 등이 있으면 정말 키우기가 괜찮은 식물이고 햇빛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햇빛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잎이 정말 잘 나는 식물인데 햇빛이 없으면 잎이 빠르게 나는 속도가 좀 더 줄어들고 하협이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져요. 밑에 잎이 빠르게 지면서 위에 잎은 많이 안 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약간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정말 몇 가닥이 안 남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녹빛함 같은 경우에는 하협이 지면서 이렇게 밑에 여기가 다 잎들이 있었던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자국들이 잎들이 있었던 자국인데 위에서 이렇게 잎이 나면서 하협이 지면서 위로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기도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몸통에서 이렇게 나기도 해요. 너무 키가 좀 많이 자랐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라주시면 다른 부분에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운 순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 노란색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꽃 때문에 돈벼락을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면 법칙이 있잖아요. 내가 이 꽃을 보고 진짜 내가 돈벼락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좋은 의미적으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눅비단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는 살짝 약한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실내 온도가 15도에서 한 28도 사이 정도면 괜찮게 잘 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철에 만약에 베란다에서 키우신다고 하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을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이 보통 겨울에는 많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품절을 걸어놓는 식물이에요. 겨울철에 입고가 됐다고 해도 배송으로 나가게 되면 얼어서 도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만큼 추위에는 매우 약한 식물이니까 꼭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통 모든 식물들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철, 물줄기가 모두 다르게 돼요. 그러니까 거의 봄에는 날씨도 선선하고 이 식물 자체도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물줄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겨울철에는 성장을 안 할 때는 물줄기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물줄기가 좀 달라지니까 입 상태에 이렇게 체크해보시고 물을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이렇게 신종 녹비단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봤는데 둘 다 정말 매력이 있는 식물인 것 같아요. 하나는 목질화가 되면서 정말 나무 같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컬러감이 정말 예뻐서 특히 저는 이 화이트 아분에 심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. 토분보다는 화이트 아분에 들어가면 정말 더 깔끔하고 예쁜 모양을 주기도 하고 의미적으로도 돈벼락을 맞는다는 설이 있으니까 선물하기에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 나만의 나무, 다육나무, 녹비단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봤는데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식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